안녕하세요 기타 시장 다락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야맨 기타 곡은 다음주에 있는 입춘을 맞이한 벗고랜딩을 코드는 4개밖에 안들어가는데 다음으로 바꿨으니까 쉽게 쉬실 수 있을거에요. 코드는 B-7을 첫번째 손가락으로 빼고 1-3-5번을 잡구요. 그 다음 E-7 가운드 손가락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E-7을 잡구요. 그 다음에 첫번째 손가락으로 남은 상태에서 A-7 그 다음에 또 가운드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장치 하나 올라가고 바로 F-SHOP 마이너 오픈고등선 이제 축법은 기본 칼립도로 이렇게 마셔요. 이렇게 마셔요.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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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